야 얼마냐? 얼마야? 얼마야? 응? 아? 최가로야 최가로야 내가 살 게 없다 가자 살 게 없다네 어우 좋아 좋아 야 너 왜 집을 잡지? 야 너 괜히 새우 찢어버리지 말고 넌 예쁜데요 우리 잔잔님 나랑 찢어져 야 야 집현아 너 아 너 그냥 죽어 목사람 들어와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아이씨 뭐야 이거? 아 이 땅끝 씨끼도 죽인 땅쥬인데 뭐하는게? 아이씨 깜짝이야 너네 아직 대부분 고치더라? 여기 원래 그래 아니 군대는 군부척하잖아 넌 왜 난리냐? 나는 그런거 못보거든 그럼 눈 감고 있으세요 우리가 매너가 있어가지고 여자는 안팽다 그럼 좀 야 좀 아 그래? 난 남자도 안팽는데 그럼 그냥 맞든가 예아 예아 무슨 일? 이거랑 말 못해지네 알바하기만 당장 못한다 어 아이씨 아 해봐 진짜 어이없네 응? 아 잠깐 지금 꾹꾹말이 뭔지 알지만 알면 살려줄게 힌트 앞으로는 이들이 해야해 뭐 힌트 이제 머리 까기? 오빠는 좀 받게 아아 알바비 상납? 하아 알아 맞지 아 나 이거 정말 알겠어 힌트 힌트 아 하아 컴힌 하아 아 아 내가 이걸 쭉 쓸게 안내나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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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재개하는 새끼들 자 지면을 원해 아 좀 차가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남의 물건을 치고 또 나쁜 짓이야 언제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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